이미 늦었습니다. 이 프로도 괜찮아요 좋아요 하셔봐야 박재영 차장님 더 좋아하시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이영업부 박재영입니다. 에너제틱 영업부 근데 저를 그렇게 이제 이 프로님보다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러면 저희 벤키스에 이렇게 사람이 안 올 리가 없습니다. 다 여기서 만나시니까 아 그런가요? 그럼요. 저희는 박재영 차장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굳이 거기 가서 사실은 볼 이유는 없어요. 또 여기서 또 박재영 차장님이 더 샤프하잖아. 그런가요? 근데 회사 관계자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둘 다 열심히 하는 걸로. 어디가 한번 볼 수 있어요 박재영 또? 저희 유튜브에서 한국투자증권 벤키스 한번 검색을 해서 제가 9시 3시에 나오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실시간 제가 한 100명 나오면 제가 춤춘다 그랬거든요. 절대 안 되네요. 여긴 지금 아침에 1만 6천명씩이나 들어오시는데 서운합니다. 새초롬한 박재영 차장님.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다 올랐네요. 네. 오늘 지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루벌 대비해서도 앞서 말씀하셨듯이 미국 하락했는데도 우리 엄청 올랐고 오늘 아시아권 증시도 사실 아주 좋지는 않았어요. 일본이 강보압 정도 약간 올랐고 중국이 한 0.5% 정도 올랐고 그런데 한국만 2%가 넘게.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만 오를까요? 어차피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상상력을 발휘해보죠. 제가 생각할 때는 확진자 수 그다음에 환율 금리 세 가지라고 보는데 확진자 수는 어저께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질병예방본부에서 이제 신천지 더 이상 집중해서 공략 안 하겠다. 지금까지는 정말 신천지 환자들 대상으로 해서 전화를 다 돌려서 열이 나느냐 이런 거 물어보고 그 사람들만 공격적으로 검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확진자 수가 많이 늘 수밖에 없죠. 외국인이 매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계속 그렇게 봤거든요. 확진자 수와 이건 연동되어 있다. 외국인들은? 네. 왜냐하면 그저께 환율이 20원이나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초강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거든요. 이건 외국인은 확진자 수를 보면서 문제가 생기나 안 생기나를 그걸로 보는 거다. 본 거였죠. 그리고 외국인은 매도를 하면서 지금 IT만 계속 팔고 있거든요. 전체 30일 동안 5조 5천억 원을 팔았는데 그중에 3조 5천억 원을 IT를 팔았습니다. 원래 갖고 있었던 것도 IT가 많이 갖고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비중이 70% 이상 되지는 않거든요. 그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서플라이체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반도체 생산이? 그렇죠. 삼성전자 공장에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공장을 문을 닫아야 되니까. 그러면 하이닉스도 그러면 마이크론은 사야 될 텐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던데요. 일단은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하락하긴 했죠. 그건 동반적으로 미국에서 돈 자체가 조금 빠져나오는 영향도 있었지 않나 싶어요. 최근에 달러가 급락을 했거든요. 달러인덱스가 급락을 하면서 이제 미국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확진자 수도 영향이 있겠지만 금리와 환줄도 영향이 좀 있거든요. 달러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정말 무선 속도로 하락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마 이게 자료를 보여주실 수 있는지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이게 달러인덱스입니다. 저거 달러예요? 네. 달러인덱스인데. 오른쪽에서 우측에 폭포수가 달러니까. 그렇죠. 99.9포인트까지 올라갔던 달러가 정말 무지막지한 속도로 하락하고 있거든요. 일봉이에요? 일봉입니다. 최근 한 2주 사이에 많이 빠졌네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미국 증시는 계속 오른다라고 하면서 달러가 계속 강세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메커니즘이 약간 깨진 것이 아닌가. 미국도 조정받을 수 있잖아요. 주식이 막 10%씩 하락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오고 있는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 금리를 50bp나 인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달러 약세 요인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원래는 이제 미국이랑 한국이랑 기준금리가 역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낮았죠. 그렇죠. 25bp 낮았었는데 이제는 한국이 금리가 더 높죠. 원래 이게 정상인데.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외국인이 정말 오랜만에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부분. 확진자 수도 이제 아주 의미 있게 줄어들지는 않았는데 그저께 600명에서 지금 500명대로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었다.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신천지만 계속 하다가 이제 일반인으로 신천지만 고집하지 않고 일반인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병원 가서 아픈 사람 찾는 게 훨씬 더 쉽지. 그냥 공원 가서 아픈 사람 찾는 거랑 병원 가서 아픈 사람 찾는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병원에서 아픈 사람 찾는 격이었다라고 한다며 지금 이걸 확대하다 보면 아마 확진자 수는 좀 감소할 거다. 증가세가 그렇죠. 증가세가 좀 감소할 거다. 신천지 이제 다 탔으니까. 그렇게 되면 외국인 수급도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안 퍼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사실은 지금 발표하는 확진자 숫자들은 이미 과거에 한 2주쯤 전에 감염이 된 분들이고 그렇죠. 요즘에 확산되고 있다면 이제 한 1 2주 후에 나타날 텐데 요즘에는 괜찮을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일단 확진자 수가 거의 대구 경북에 몰려 있으니까 서울 지역에서 막 엄청 나온다라는 지금 얘기는 안 들리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미국은 이제 확진자가 이제 시작됐고. 네. 이제 중국의 심천지수가 별로 안 빠지고 있거든요. 미국이 뭐 어떤 난리를 치더라도 중국지수는 크게 하락하지 않습니다. 네. 이건 아마 코로나의 영향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판데믹 때문에 다 같이 죽는다라고 한다면 중국도 하락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만 흔들리고 있거든요. 주가가 그렇죠. 이게 아마 공포심리가 중국에서 시작했다가 한국으로 넘어왔다가 미국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또 다행이죠. 잘 잡히고 이제 사람들이 슬슬 외출도 하고 소비활동도 시작하고 하면 괜찮은데 그 공포를 과연 어떻게 다독일 수 있을까가 궁금한 부분이네요. 그래서 외국인이 오늘 돌아오는 게 가장 큰 시장에서는 이슈였군요. 그렇죠. 일단 한국은행이 잘한 건지 못한 건지는 좀 더 시간 지나고 봐야 되겠지만 오늘도 이제 금리인하 여파 점검 통화금융대책반 소집회의를 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미국이 갑작스럽게 50pp를 내렸는데 한국은행은 어떻게 보면 약간 뒤통수를 맞은 거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한번 금리 낮춰줬어도 그러면 지금 언론에서 굉장히 칭찬을 했겠죠. 정말 판단력이 한국은행 베끘다 뭐 이런 얘기. 앞서 나가는구나. 이게 정말 공교로운 게 한국은행이 동결하고 그 다음날 호주가 25pp를 낮췄고 연준에서 또 긴급 성명을 내면서 6줄짜리 아무 내용도 없는 성명을 내면서 대응하겠어요 하고 그 다음날 25pp를 확 50pp를 확 낮춰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언론이 굉장히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호주도 낮추고 미국도 이렇게 낮추는데 지금 위기 상황인데 한국은행은 뭐하고 앉아있냐라고 했을지는 모르는데 사실 금리 낮춰서 저는 미국이 불확실성만 더 키웠다라고 보거든요. 그건 왜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사실 모든 게 지표만 가지고 따질 수가 없는 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심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확실성이라는 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갑작스럽게 나와서 50pp를 낮췄다. 그전까지는 미국 경기가 괜찮다고 했던 파월이었는데 저도 오히려 사람들의 공포심을 저 금리 인하가 더 부추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미국 증시는 정상적인 시장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거예요. 지수가 5%씩 하루에 움직인다는 것은 금융위기급이나 진짜 엄청난 호재가 있거나 악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파월이 확신시켜준 거죠. 그 불확실성을. 도대체 파월은 뭘 봤길래 저러시나? 얼마나 위험하길래. 그것도 fomc 기간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나와서 25pp도 아니고 빅컷 그러니까 50pp를 한 방에 내려버리느냐. 뭘 봤길래. 그래서 불확실성을 더 키운 효과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나라는 추경안도 발표됐죠? 그렇죠. 이것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확진자 수가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기대하는 건 지표는 완전히 다 박살이 났거든요. 경제 지표는 다 박살이 났으니까 기대하는 건 이걸 어떻게 살릴 것인가 정부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남아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의 부양책이 남아있고 한국의 추경이 남아있었는데 오늘 11조 7천억 원 예상보다 굉장히 많은 규모였다라고 해요. 메르스 규모 넘어섰고 2월 29일 날 발표한 경기보강 패키지랑 합치면 31조 6천억 원을 쓰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세출 확대 부분이 8조 5천억이 됩니다. 방역에 2조 3천억 쓴다라고 하고요. 소상공인 지원에 2조 4천억 원 고용안정에 3조 정도를 쓰겠다라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요. 소비 살리기 위해서 저소득층 노인 아동 등 500만 명에게 4개월 동안 전통시장 쿠폰 주기로 했죠? 소비 쿠폰 주고요. 온누리 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 7세 미만의 아동이 있으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7세 미만의 아동이 둘입니다. 그리고 tv 냉장고 등 고요일 가전 사면 3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10% 환급해 주고요. 여기다가 저임금 근로에 지금 소상공인이 제일 문제거든요. 제가 지금 대구 출시니까 연결을 해보면 가게에 막 문 닫고 그런대요. 가게에서 일하시면 그냥 폐업을 해버린대요. 그래서 일자리 안정자금 5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임금을 4개월간 한 명당 7만 원씩 보조를 해 주기로. 그래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11만 원과 합치면 17만 원씩 4개월간 80만 영세사업장에 100만 원 정도가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랑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 고용안정대책 등 특별예산이 6천억 원 지원이 된다고 하네요. 전반적으로는 방역에 쓰는 돈 이런 거 빼고 나면 나머지는 직접 돈 꽂아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냥 소주머니 잠깐 열어보세요. 이렇게 돈 주는. 돈 쓰세요. 이건 언제든지 효과가 있기는 할 텐데 지금 요즘 이게 소비가 갑자기 줄고 하는 거는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죠. 밖에 나가기 두려워서 안 나가니까 쓸래야 쓸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인데 이 돈을 넣어주는 게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렇다고 더 나빠지지 않겠으나 이걸로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을까 내지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네요. 그렇다고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거라 어쩌어야죠 할 텐데 약간 이면적이에요.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사람을 만나지 말란 얘기인가 회사에서는 지금 회식을 다 금지해버렸거든요. 그럼 회식하지 말고 한 두 명 세 명만 가서 먹을까 그것도 약간 좀 눈치 보이고 정부도 사실 특별 뾰족한 묘안은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그렇죠. 이걸 뭐 바이러스를 없애주고 빨리 방역하고 빨리 치료하는 게 최선의 경기 부양책이다라는 말이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침을 해서 기침 비만 이거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겠죠. 그런 듯해요. 그래서 아마 뾰족한 것을 중국도 못 만들고 미국도 못 만들고 그럴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시장에서 걱정하는 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냐. 예전에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그 당시에는 신용 크레딧 크런치가 있어서 얘 불안해서 돈 못 주겠는데 라고 하는 그 걱정이라면 국가가 줄게 국가가. 그냥 국가라고 생각하고 하세요 라고 하면 그게 빨리 회복이 되는데 지금은 무서워서 못 나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마도 시장에서 더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정부나 중앙은행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 같다는 두려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 멈추면 코로나 해결되고 나서 공장은 다시 돌리면 되거든요. 심리라는 것은 한 번 딱 이렇게 굳어져 버리면 쉽게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한 번 하락하기 시작하면 추세를 만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조금 과하게라도 해서 소비를 좀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꺾여버리면 되살리는데 굉장히 더 큰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굉장히 문제인데 저는 사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거의 한 이틀에 한 번씩은 외식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 밖에서? 네. 애들 데리고 나가서 외식을 해요. 어제도 했고. 정말 너무 장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코로나 안 걸리고 있는 거 보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도. 조심하세요. 외식이 아니더라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방역 차원에서 보면 조심하세요 그래야 되고. 그렇죠. 경기 살리기 차원에서 보면 잘하셨습니다. 해야 되는 일이니. 그런데 경기 안 좋아져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경제적인 논리를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선 민주당 경선도 변수일 수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울고 싶은 아이예요. 울고 싶은 아이예요. 그래서 뭐 하나 톡 건드리면 빵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가 저는 경선이다라고 보는데 지금 분위기로만 봐서는 좀 긍정적입니다. 경합이거든요. 네. 샌더스와 바이든인데 시장은 샌더스가 이기면 울 거고. 그렇죠. 빵 터질 텐데. 바이든이 이기면 안심할 거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분위기에 더 좋은 거는 서로 비등비등해야 됩니다. 그러면 트럼프만 좋을 거거든요. 서로 한 명이 압도적으로 좋으면 한 명이 압도적으로 좋으면 트럼프랑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이제 트럼프랑 대결 구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지금은 트럼프랑 대결 구도가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지금 엄청 박터지게 싸우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장은 불확실성을 조금 해소할 수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 시장은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시장 친화적인 성향의 트럼프 대통령이고. 그래서 시장에 나쁠 게 없다라고 보고요. 슈퍼파이어의 경선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바이든이 승리하고 있다고 하고요. 다행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어차피 본인의 취향과 생각이 다 드러나고 있으니 샌더스는 버몬트와 캘리포니아에서 승리했다고 해요. 캘리포니아가 의원이 415석 이거든요. 지금 이번 슈퍼 화요일에 1357석 중에 거의 3분의 1 정도가 캘리포니아인데 다행스럽게도 샌더스가 캘리포니아 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여러 군데 가져간 거에 효과를 내는 거죠. 그러면 둘이 경합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시장에는 나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샌더스의 가능성이 계속 살아 있으면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렇긴 한데 지금 노스캘롤라이나 쪽에 출구조사하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왜 바이든을 뽑았냐라고 했을 때 공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뽑은 게 아니라 트럼프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 라고 해서 뽑았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샌더스가 된다 바이든이 된다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샌더스가 되더라도 이렇게 해서 표가 갈려버리면 민주당 내에서 표가 갈려버리면 샌더스의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에는 긍정적이다. 알겠습니다. 미국인의 정서를 오늘 지표 나온 것 중에는 생각해볼 만한 건 없습니까 오늘 차이신 서비스업 pmi가 나왔거든요. 제조 pmi 완전 박살났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더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26.5가 나왔어요. 기준선이 50인데 전월 수치는 51.8이었는데 2월 중국의 차이신 서비스업 pmi 지표가 26.5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아마 이거는 설문조사 하기도 어려웠을 걸요 그러니까요. 약간 민망했을 것 같아요. 이런 설문조사를 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이걸 전화로 할 수도 없고 연락이나 됐겠어요 출근 안 했을 수도 담당자가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여행이 제한되면서 경기가 엄청나게 위축이 됐고 근로자 고용도 엄청 감소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중국의 정책 위반자들은 이번에 양회에서 전인대에서 어마어마한 부양책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이거 개선시킬 수 있을까 지금 뭐 우리나라 증시도 추경 얘기 나오면서 좀 좋아졌고 미국도 지금 금리를 50bp나 내릴 정도로 굉장한 정책적 움직임 정책 공조를 지금 펴고 있는데 중국이 큰 부양책을 하나 좀 가져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네. 박지영 차장의 말씀 오늘 여기서 또 마무리하고요. 내일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